안녕하세요. 퀀타매트릭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간미입니다. 현재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그리고 어제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52주 최저가 3,360원에서 신고가 14,650원을 터치하면서 지금 현재 도점대비 약 4배 정도 엄청난 상승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퀀타매트릭스의 주가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 퀀타매트릭스의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선물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용돈 좀 뭐 이 전문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퀀타매트릭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모멘텀이 어떤 걸까요? 네 시총이 100배가 간다 입니다. 정말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이유인데 퀀타매트릭스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 본지의 논문을 게시했습니다. 폐혈증 진단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소식이 있는데 항생세 검사 솔루션의 완전 자동화를 이룰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퀀타매트릭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가총액 100배 성장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크게 이 세 단계 세 단계로 나뉘어서 각각 진행이 되던 이 폐혈증 진단 검사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불필요한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폐혈증 진단 과정 이 세 가지는요. 혈액 배양과 미생물 동정 그리고 항균제 감수성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검사 기기가 모두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 전담 병리사의 수작업이 필요했는데 이 퀀타매트릭스는 자체 개발 기술로 기존의 72시간이 걸리던 항생제 찾는 시간을 13시간으로 약 한 5분의 1로 단축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단의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이 혈액 배양 단계를 합성 나노입자를 투여를 해서 혈액 속에서 병원균을 직접 분리하는 세계 최고의 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기술을 통해서 1시간 60분이죠. 60분 이내로 단축을 시켰는데요.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난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기술을 3년 이내에 상용화를 할 예정이고 시총 100배 상장 목표를 하고 있고 참고로 먼저 공략을 할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퀀타매트릭스의 경쟁 제품을 보유한 이런 기업이 6천억 원의 규모에 인수됐다는 점만 봐도 현재 퀀타매트릭스의 색과 총액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현재 2천억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총 100배를 목표한 퀀타는 지금은 적어도 3배 이상은 더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조정에 오랜 기간 동안 몰려계실 가능성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단기적인 진입으로 만약에 수입 중이시라면 지금 현재 비중을 조금씩 덜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조정이 오고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현재 용돈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충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최근에는요. 7월 23일에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종목명은 셀리드. 매수가는 1,8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5,0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하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 시 수익률은 약 200% 이상이라고 하면서 비중까지 체크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재료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전송수 보시면 이번에 저에게 문자 주신 분이 230명이 계셔서 230명 모두에게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 셀리드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보고 싶게요. 네, 이게 셀리드의 차트인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살짝 주가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현재 2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보이시나요? 네, 이 다이아몬드가 저 주감이 매수 타점 검색기로 인해서 포착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23일에 얼마에 드렸었죠? 네, 1,8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렸는데 충분히 1,800원 이하에서 1,745원까지 갔었으니까 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가고 약 총 한 4일 사거리일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4일 뒤인 26일에 시가 4,565원 고가 5,010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5,000원 5,0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하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면 적어도 약 한 200% 정도의 이상 수익을 안겨 드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자율 매도하라고 했으니까 홀딩을 하셔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250억 이상까지 수익을 안겨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최저점과 최고점은 귀신같이 알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익은 안겨 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종목 발굴하는 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두 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선물 받아가셔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맛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퀀터매트릭스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엄청난 이런 급등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한번 쳐보려고 붙으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들이 최근에 물량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아니면 많은 기간 동안 기회 비용을 날리실 텐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갖고는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헷갈리시고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이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헌터맥트리스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또 최종 목표가는 어디인지 신규 유입자들의 신규 매수 타점과 우리 기존 주주님들의 수익화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정말 이해하게 편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놨고요. 옆에 보시면 상황별 대행체까지 마련해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급등에 수익 중이실 때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게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대비를 해서 대응체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간단하게 퀀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있을 퀀타맥트릭스의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받는 게 있죠. 바로 어떤 거냐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불러주세요. 따봉 한 번씩 좋아요 버튼 이게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서 현재 제 채널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저 주가미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것만큼 모든 거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제 자산처럼 매번 전략도 제공해드리고요.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선착순 200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프로젝트 중인데 제가 첫 번째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집중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저 여러분 3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같이 없어지만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3억이라고 시드머니 거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는 텔레그램 방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저와 함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수익 종목도 같이 다뤄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타 종목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되게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이렇게 손절할 때도 있지만 바로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맨징을 하면서 손실을 수익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나도 한번 텔레그램 방에서 이러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상당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와 함께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감별사 주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